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시나요? 연기의 달인 천의 얼굴을 하지 대한민국 넘버 원 여배우 환영합니다 문! 소원인!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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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드레륵 씨죠?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기 좀 시키시고요 방송하시는데 너무 이거 녹화도 오래 한다면서요 힘내시라고 무릎박 도사사장 처음으로 선물을 처음으로 뇌물을 처음 뇌물공사를 초콜릿입니다 진짜로 이걸 주시는 이유가 뭐죠? 오늘 뭔가 무서운 거 있으십니다 할 거 많습니다 다른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뭐 태양사신기부터 해가지고요 미스캐스틱이 많이 왔고요 드레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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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시아